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독립기념관 UCC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관위와 방역에 철저하게 독립기념관을 관람하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방명록을 작성하고 손세척도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쓰면서 슬기로운 관람생활이 되었습니다. 태극기와 광해토 대왕님 위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서도 잘 배웠습니다. 태극기 터널을 다니며 애국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겨레의 뿌리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관람 1년을 재활하는 독립기념관을 다니며 철저한 방역생활을 했습니다. 인증샷 이벤트도 했습니다. 유치님 여러분들도 방역에 철저한 독립기념관 관람이 되시길 바랍니다.